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버핏과의 점심 경매 시작가는 약 3,200만 원이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호가가 약 38억 6천만 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. 현재까지 4명이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는 뉴욕 매네틴의 유명 스테이크 전문점 스미스앤드 월런스키에서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. 입찰 마감 시한은 오는 17일이라 낙찰가는 더 오를 수도 있는데요.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버핏과의 점심 이벤트가 열리지 않았던 데다 버핏이 21번째인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역대 최고 낙찰가는 2019년 중국 암호화폐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에 약 59억 원이었는데 이 금액을 뛰어넘을지도 관심사입니다. 버핏은 2000년부터 매년 이 행사 낙찰액을 샌프란시스코 빈민지원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해 왔는데요. 누적 기부금은 약 439억 원입니다. 원에 달합니다. 누리꾼들은 38억 원이라니 차라리 저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는 게 빠르겠다. 그냥 38억 원 가지고 평생 살면 안 되나요?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기상캐스터